어, 자네가 소공에 초대를 받은 그자인가? 보아하니 자네도 수련에 꽤나 관심이 많은가 보군 이곳은 여러 신선들이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수련하는 곳 이미 통달의 경지에 도달한 자들도 이곳에서는 한없이 작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 자네도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잔다면 정확히 찾아왔네 각성의 산에 온 걸 환영하네 자네도의 신과 소공에 따라서 아주 가장 говорил, 아, 요거는 만약에 일하다는 기회는 여러 개가 되었고 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 신과 소공에 따라서 각자의 은혜로 자리를 향한 것이다 아,reiben이 되었고 물을 맡으며 사려고 한 것이다 이럴う, 바로 고소공에만 만낽한 것이다 넌 이 오는 소공에 스토리의 좋은 기회가 시작됐다 《武士》 ここは数々の仙人たちが最高の境地に達するために修行をしていた場所。 既に到達した者らもここでは派手しなくちっぽけな自分と向き合うことになる。 私も今より上を目指しているのなら、よく来た。 《覚醒の山へ》 ようこそ。 私は仇гさんと一緒に此説をおきながら。 俺が大学の者と一緒に三振であるのがことで。 りゃんの thời々に役立てたから。 を命じさんの仇が召集とする。 俺が役立つの人の仇間については、杉人の仇教師の仇教師の仇教師にする。 役立つのところについて。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